짜잔 짜잔 오늘 저희가 에이 없이 이렇게 둘만 나온 이유는 사실 병원에 좀 가보려고요 제가 3일 전부터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누워있었는데 이게 잘 낫지가 않네요 그래서 좀 걱정도 좀 되고 그치?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서 체크도 좀 해보고 그러고 이제 별일 아니다 싶으면 끝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itzism еㅂ 사니까 다른 Institut지 응 냥 이 attach 냥 냥 들어 좀 더 힘 너무 좋다고 하시나요? 네, 꼭 확인해 볼게요 왜 이곳이 있는지? 이곳은 새로운 곳입니다 오, 아직도 안 완료되어? 네, 이곳은 안정될까요? 이거 걱정하지 않으세요 이곳은 새로운 곳은 없지만 그곳은 없지 세요? 넌 봤어 기억에 안 나 아직도 괜찮은데? 엮 вед 잘 훌륭한 곳 잘 훌쳐 그럼 어떻게 되요?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병원에 걸어가면 3D를 더 넣어 그냥 확인해 모든 게 괜찮아요 예, 예, 예 이 사실은 뭐... 아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핵드에 잔을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빅코인의 두근 흥분 흥분 항상 이 핵드에 잔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핵드에 잔을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쿠팡이와 킵테크 흥분 이 핵드에 잔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월이, 아다팅도 안전한 거 같아요 카포테크 카포테크 사는 뭐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약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니까 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라갑니다 헉 랜덕도냐 나지야? 와아 와아 소이님은 뭐 마카아나파 내 소울푸드 떡볶이 어이 에토 지왕오 하하하 하하하하 와아 맛있겠다 저 데이 셀 매니 디크룸 고랭간 아멘에 이제 떡볶이 아아 썩오랑 유튜브야 그냥 막힐이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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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아니 으악 으악 맥중 부가 fro Imp 으악 procent 으악 this 맛있는 피스틱 너무 맛있어 가게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튀김은 국물에 적셔야 제맛이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순대는 제 가장 좋아하는 순대는 저는 떡볶이 더 좋아해요 네, 너의 상관없어 순대? 떡볶이 훈비 칠리 어때요? 이제 다음 동안 에서 너도 이거 뇌 상관없을 거 같아 이거 소스는 소스 음! 이 맛은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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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것들이 섞여 사유 사유 인도네시아 고렌간 맛있어 della 소울 그치 음! 음! 음 음 굳 고른 간이 오늘 하비시 나왔나 오케이 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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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겠다 으흠 와 레필드 레필드 이거 맛있어 국물맛 당근 캐럿 월탈 우비 맛있어 야 튀김은 바로 튀겼을 때 먹어야 더 맛있지 당연히 이게 떡볶이? 아니 떡볶이 왜? 고랭간의 고랭간 하하하하 고랭간의 고랭간 고랭간의 고랭간 응 알았어 고랭간의 고랭간 고랭간의 고랭간 고랭간의 고랭간 방사선과가 문이 닫아가지고 머리 CT 촬영은 못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약 처방받은 거 먹고 자고 나니까 한결 개운하네요 머리도 좀 덜 아픈 거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CT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스케리야 스케리 CT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먹을래 다시 먹을래 고랭간의 고랭간 고랭간 xi